그래서 자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을 끊어줘야 돼요. 스무 살이 넘으면 정을 정확하게 끊어주는 게 엄마의 사랑이다. 사랑이라는 거는 정말 따뜻하게 이렇게 보살펴주는 것도 사랑이지만 그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거라면 나의 아픈 마음을 이를 안다 몰고 또 딱 끊어줘야 그 아이에게 하는 사랑이야. 말만 들어도. 근데 사실 그런 얘기 많이들 하잖아요. 사실은 엄마들이 아이가 이제 손을 잡고 걷다가 어느 순간 내 손을 놓고 스스로 걷으면 와 드디어 걷는다고 박수를 치잖아요. 그때 벌써 손을 놔야 된다고. 아이가 혼자서 걷는 모습을 보고 그때부터 엄마는 박수를 쳐주고 지켜봐줘야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말만 들어도.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12월에 방에 불을 뗄 때 방이 추워가지고 장장 10개를 뗐어요. 그런데 2월 달까지는 10개를 계속 뗐어. 그런데 3월이 되면 10개일 땐 방이 덥잖아요. 4월 된데도 10개를 되면 어때요? 많이 덥잖아요. 6월이 된데도 10개를 계속 되면 어떡하죠. 더워서 못 살고 그런 사람을 해치는 거잖아요. 이와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추울 때는 10개를 떼고 봄이 되면 5개로 줄여주고 여름이 되면 불을 안 떼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아이의 성장 과정에서 낯선은 당장 10개를 떼듯이 극진히 사랑해주고 조금 줄여주고 사춘기 때는 지켜봐주고 성년이 되면 정을 딱 끊어줘서 자기 독립적으로 살아가도록 이렇게 이제 우리가 키워나가. 이건 자연에 있는 동물은 다 그렇게 되고 있어요. 자연상태였어요. 세 그릇 날개사감 다 보내버리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것을 어릴 때 그 자랑스럽게 키웠던 그 습관이 사고나 몸에 삐어서 이게 20살, 30살 되도록 남아있는 게 보통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겨울에 피든 장작을 여름에도 계속 똑같이 피므로 해서 오히려 사람을 괴롭게 만들듯이 그게 20살 넘어서 계속 그러면 그 아이의 성장을 막는 거고 아이로서는 이제 부모가 이제는 사랑이 아니고 보금자리가 아니라 감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자꾸 집을 나가려고 그러고 자꾸 탈출하려고 그러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반대로 지금 제가 혼자 살거든요. 저는 뭐 결혼할 것도 아니고 저도 혼자 살아요. 좀 너무 애매한 거죠 지금. 저도 혼자 살아요. 잘 주무세요? 저는 잠이 안 와요. 저희 엄마 같은 경우는 고부 갈등도 느끼고 싶고 그러고 싶으세요. 그런데 너도 마찬가지잖아. 우리는 아니 우리 부모님은 무슨 죄씨라고 맨날 전화해서 느끼고 싶다 느끼고 싶다 하시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요? 이거 어떻게 풀어드려야 되나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는 없어요. 그것이 부모라 하더라도 그냥 결혼을 해라 뭘 하라 그거는 부모의 심정은 이해는 해야 돼요. 그걸 갖다가 짜증을 내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것은 그분의 인생의 요구고 내 인생은 내 인생대로 살아야 돼요. 그게 자꾸 이렇게 뒤섞이게 되면 자기 인생의 진로가 안 생기죠. 부처님이 출가하실 때 엄마가 울고 불고 반대했다고 만약에 출가를 안 했으면 부처가 못 됐을 거고 안중훈 의사님이 이토 혀로범이 저격하러 갈 때 엄마한테 얘기했으면 반대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반대했으면 애국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 스무살 넘어가 엄마 아빠 말 넘어 듣는 것 중에 인생 제대로 피운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끝도 없다고 보지 말고요. 결혼을 늦게 하면 왜 결혼을 안 하냐고 야단치시고 결혼을 하면 왜 애 안 가지냐고 야단치시고 첫째를 놓으면 왜 둘째 안 가지냐고 야단치시고 셋째를 놓으면 네가 정신이 있는 놈이냐고 이게 막 끝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끝도 없다고 보지 말고요. 여기 이제 어머니 심정을 저렇게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어릴 때 빗덩이로부터 이렇게 키웠기 때문에 어떤 부모도 부모는 자식의 안전을 채웠으므로 안전에 따른 행복이죠. 그렇기 때문에 널 염려하는 거는 부모의 마음을 고맙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그건 그때로 받아들이고 내 갈 길은 내 갈 길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말씀하지 마라. 내 인생은 내가 살 테니까 얘기하지 마라 하면 그건 또 부모가 뭐 그러고 싶은 게 아니라 살아온 삶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